게새끼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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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하네요 맨날 이 새끼 말 졸라 짧아요 아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보잘것없는 유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추정자들이 상당히 많이 되시더라고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군복이가 터보가 나갔대요 그래서 차 고치니까 좋아지니까 그런 뜻으로 야 만불 들어가겠다 축하한다 댓글 썼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아유 군복 덕분에 제 채널 홍보도 되고 좋네요 넌 이제 좆됐어 이 좆마란 새끼야 알아들어 이 개자식아 제가 트럭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그 도움을 나눠주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아저씨 그 아가리를 좀 닥치고 쳐도 될 것 같은데 병신새끼 시발놈 일개 뭐 지금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달도 안 돼 유튜브 채널 내가 볼보차를 사든 뭐 하든 왜 간섭을 합니까 물론 제가 샀다고 올린 건 아니겠죠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볼보 안 좋다는 글을 올립니까 저 새끼는 아주 유명한 그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어 시.. 십새끼? 그냥 군복이 네가 배가 아픈 거잖아 그지 계속 반말이시네요 이 시발놈아 너는 길이 길이 개고생하는데 돈도 3,500불밖에 못 번대매 야 그러면 트럭하지 말아야지 그냥 컴퍼니를 해도 7,000불을 벌어 너 미국에 몇 번이나 가봤니? 기껏해봐야 어쩌다 한 번씩 보도 넘었다 오는 거 다 알아 캐나다 노름만 뛰고 왜 거기서 찌질이 궁상 떨어 바보야? 왜 저렇게 이래? 좋은 일 놔두고 나는 너처럼 살지 말라고 알려주려고 채널 오픈한 거야 편하게 돈 벌으라고 야 3,590불면서 거기서 뭐하러 그 지랄하니 그지 군복아 할 말 있으면 직접 와서 얘기해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이 시발놈아 난 싸가지가 없은 게 가끔 너처럼 족도 모르는 게 주둥아리만 산 새끼 집에 가 이 새끼야 니가 개 훈의 자식이라니까 니가 원래 개 시비 니말 썩은 시발놈이라니까 놀아야 아니야 이거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이런 시발놈이 시발놈이 이 존만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개 설레발이 치고 있어 이거 니가 지금 눈깔 빠니 뜨고 쳐다볼 때 이 존만한 새끼가 시발놈아 니가 그래서 아빠가 못 되는 거야